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상사 정룡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무역계약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약과 승낙에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역계약의 두 번째 내용,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바로 품질인데요. 수출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수출지에서 어떻게 품질을 유지해서 수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을 받는 곳에서 이 품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조건을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조건 첫 번째 보시면 견본에 의한 매매라고 해서 Sales by Sample이라고 합니다. 견본을 서로 제시를 해서 그 견본에 맞는 물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사실 샘플은 가장 최상의 상태로 물건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때는 샘플과 동일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견본에 의한 매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샘플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을 견본에 의한 매매, Sales by Samp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켓 클레임을 방지해야 한다. 마켓 클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무형 영어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정해놓은 품질대로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조건들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영어 예문들을 넣어놨는데요. 바로 Fully Equal to, Same as, Up to Sample 이런 식으로 샘플과 아주 동일하거나 아니면 Same as, 샘플과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서 받아본 샘플에 대한 기대치와 이런 것 때문에 마켓 클레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클레임은 이런 품질 조건상에서 샘플과 동일한 것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았을 때 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출상은 어떤 말을 써야 되냐. 바로 Similar, Considered, 그리고 About, Equal to 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완전 100%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샘플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써서 수출할 때 품질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출과 수입자 두 당사자가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도 물론 품질의 내용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샘플에 의한 거래다, 견본에 의한 매매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본 샘플과 동일하게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또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샘플에 대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영어 문장 같은 표현들을 잘 보고 계약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fully equal to, same as up to sample 같은 것들 지양하도록 하고요. similar, considered, about, equal to 같은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표에 의한 매매입니다. 자, sales by brand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그 제품은 품질이 좋을 것이다. 혹은 그 제품은 저렴하고 좀 그런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품질은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공인된 상표의 물건들을 사용한다. 혹은 우리가 이런 공인된 상표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춰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내가 너가 원하는 품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상표에 의한 매매, sales by brand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 상표나 브랜드를 통하여 품질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을 바로 상표에 의한 매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품들 있죠. 의류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심지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악세사리까지 전부 다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인상이나 느낌 그리고 어떤 브랜드 품질 수준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시하여서 실제로 거래해서 사용하는 것을 sales by bra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규격에 의한 매매입니다. 규격. 그래서 sales by grade 혹은 sales by typ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SO라고 하면은 국제 표준 기구죠.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ISO 90001 획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국제 표준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ISO, KS, JIS 등의 국제 물품 규격 그리고 수출국 물품 규격 등을 활용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규격에 의한 매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표에 의한 매매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KS 한국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한국에서 어떤 한국의 표준을 통해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그 품질은 보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일본 표준 같은 경우도 JIS를 그를 넣어놓은다면 아, 품질은 일본에서 만드는 전체적인 규격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격을 딱 제시를 합니다. 거래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 거래 상대방이 그 정도의 품질은 지키고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 중에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Sales by Specification인데요. 명세서라고 하면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라든가 보통 설명서, 규격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선박 같은 경우는 샘플을 보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일부 사진만 찍어도 그거는 품질을 인증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박 같은 경우는 어느 면이 어떤 걸로 만들어지고 어떤 치수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적어서 이런 명세서를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좀 제시가 어려운 거 견본품의 제시가 어려운 물건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기계류나 큰 장비 같은 것들 그리고 선박, 의료기기 같은 것들은 견본품의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도나 청사진 혹은 규격서, 설명서, 매뉴얼 등을 통해서 품질을 인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요 매뉴얼이나 설명서를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기능이나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거는 품질을 좀 보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명세서에 의한 매매라고 합니다. 주로 기계, 선박, 의료기기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점검 매매입니다. Sales by Inspection이라고 하죠. 승인 조건부 청약이나 보세 창고도 거래의 경우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점검 매매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당사자 매수인 혹은 수입업자라고 하죠. 수입업자가 실제로 물건을 점검을 해보고 물건의 구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점검하냐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 품질 조건이죠. 그래서 품질을 실제로 인도받은 상태에서 하나씩 열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인 조건부 청약 우리가 청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물건을 보낸 다음에 물건을 받은 당사자가 내가 이 물건 확인해보고 그대로 승인을 하게 되면 너네 청약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승인 조건부 청약이나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있습니다. 보세 창고도 거래가 뭐냐면 수입지에 있는 보세 창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거래를 한다고 치면 한국의 수출업자가 미국의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일단은 보냅니다. 보내서 보세 창고라고 하죠. 아직 미국으로 관세를 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의 보세 구역에 있는 관세를 보류한 그 지역에다가 넣어놓고 실제로 현지에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지에서 일단 물건을 받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품질에 대한 것들을 크게 언급하지 않다가 이렇게 보세 창고도 거래를 했을 때는 물건을 보내서 수입자 직접 확인을 하고 물건을 판매를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포인트는 점검 매매는 매수인이 직접 물건을 받아보고 하나씩 확인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명세서에 의한 매매나 점검 매매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내용 중에서도 품질 조건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표준품 매매인데 세 가지가 있죠. FAQ, GMQ, USQ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해서 Fair Average Quality라고 부릅니다. 주로 곡물이나 과일 위에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선적할 때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의 출하품의 평균 중등 품질을 지켰다면 이게 양육지, 도착하는 곳에 갔을 때 품질이 어떻든지 양 계약 당사자는 FAQ라고 품질 조건을 쓰면 그 계약 내용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적지에서 물건을 수출자가 선적할 때 당의 생산품의 평균 중등 품질을 지켰다면 Fair Average Quality를 지켰다면 이 물건에서의 품질, 이 계약에서의 품질 조건은 매도인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곡물이나 과일류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 FAQ를 가지고 그래서 선적지 품질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적지에서 그 품질 조건을 지킨다면 양육지, 도착항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질 조건을 이렇게 FAQ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Good Merchant Table Qual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FAQ와 반대로 양육지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받은 상태가 물건을 판매하기에 적격해야 품질 조건을 지킨 것으로 보는 이 조건을 GMQ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목재나 냉동 어류 같은 데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해상을 건너가거나 이럴 때 목재나 어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상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변형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적지에서 올바른 품질로 물건을 선적했다 하더라도 실제 양육지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는 그거에 부패하거나 변형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GMQ를 이런 물건들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양육지에 도착하는 곳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그 물건이 판매가 적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품질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양육지에서 판매가 적격한 상태로 인도가 되어야 이 GMQ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AQ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FAQ는 선적지 인도 조건 그리고 GMQ는 양육지 인도 조건 혹은 선적지 품질 조건 양육지 품질 조건이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통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품질 조건은 USQ라고 하는데요. Usual Standard Quality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통이죠. 보통 표준 주로 원사 거래 면을 만드는 그 실이죠. 원사 거래 주로 사용이 되고 공인검사기관 공인표준 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 품질 조건 USQ를 쓴다면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합격한 증서라든가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 이게 표준품 매매로써 보통 품질 조건을 지키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USQ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나 양육지 품질 조건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품질 자체가 공인된 품질이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을 US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거의 한 문제 이상은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FAQ가 선적지, GMQ가 양육지 품질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물의 품질을 결정을 언제 하느냐라고 해서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FAQ가 선적지 품질 조건 그리고 GMQ가 양육지 품질 조건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TQ라고 하는 테일 퀄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선적지 품질 조건입니다. 선적지에서 그 공물의 품질이 보장이 된다면 양육지에서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조건 이거를 TQ 조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는 TQ나 FAQ를 엮어서 문제를 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RT입니다. 라이텀이라고 하는데 라이 주로 호밀 거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 시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지게 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라이가 이제 호밀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주로 이 호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라이텀이라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서 도착지에서 품질의 조건이 우수하다면 그 원래의 품질을 정했던 수준을 지켰다면 이거는 이제 품질의 조건을 서로가 합의된 걸 지킨 것이다. 라고 해서 양육지 품질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역시 했던 것처럼 GMQ가 여기 나오는 RT, 라이텀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시험에서는 GMQ와 RT 같이 묶어서 보기에서 문제를 내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Q와 RT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 번째에 있는 C 데미지입니다. C 데미지 하면 말 그대로 바다에서 입는 손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선적지 품질 조건과 양육지 품질 조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걸 바로 이 C 데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지만 바다에서 C 워터, 해수에 의한 손해는 양육지에서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책임지는 선적지와 양육지 품질 조건을 더한 조건이 바로 C 데미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선적할 때 수출자, 매도인이 물건을 잘 실었으면 원래는 선적지 품질 조건으로서는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선적지 품질 조건인데 어떻게 하느냐? 운송을 하는 도중에, 바다를 지나가는 도중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수에 의한 손해만큼은 누가? 매도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양육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선적지 품질 조건과 양육지 품질 조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에서 C 데미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지만 바다에서 발생하는 C 워터, 해수에 의한 손해만큼은 매도인 즉 수출자가 양육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조건이 바로 C 데미지 조건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TQRT는 반드시 앞에 나왔던 표준품 품질 조건 FAQ와 GMQ 엮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량 조건도 상당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량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영국식, 미국식, 한국, 프랑스, 독일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국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옮길 때 몇 톤이다 몇 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건의 무게 단위를 잴 때 영국에서는 그로스톤이라는 말을 써서 본인들이 롱톤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 가서 톤이라고 하면 롱톤을 흔히 얘기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는 2240LBS가 되고요. 킬로그램으로는 1016kg이 됩니다. 롱톤일 때 몇 킬로그램인지 일단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롱톤이냐? 미국의 쇼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톤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 단위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쇼톤을 만들고 907.2kg. 그래서 2000LBS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톤 단위를 개량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롱톤이라고 부른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롱톤과 쇼톤. 롱톤은 영국식이고 그래서 잉글리쉬 톤 혹은 브리티쉬 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로스 톤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영국식 톤이고요. 자 미국식 톤은 역시 아메리칸 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롱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식은 파운드로는 2000LBS가 되고요. 킬로그램으로는 907.2kg. 물론 소수점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907.2kg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실제로 킬로그램으로 바꿨을 때 롱톤과 쇼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1톤이 그냥 1000kg이에요. 1000kg. 자 그래서 한국, 프랑스, 독일은 전부 다 이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톤을 부를 때 보통 매트릭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서는 프렌치톤 프랑스식이라고 해서 프렌치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킬로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킬로톤이라고도 부르죠. 현재 파운드로는 2204LBS가 되고요. 킬로그램으로는 1000kg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롱톤, 쇼톤, 매트릭톤 그리고 그로스톤, 넷톤, 킬로톤 다 알아두시고요. 영국식, 잉글리시톤, 미국식, 아메리칸톤 그리고 한국, 프랑스, 독일식을 보통 대표적으로 프렌치톤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보너스로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 단위를 재개됩니다. 용적.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면적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산품, 일반적으로 상자 포장이 된 화물이나 목재, 딱 각진 화물이죠. 이런 것들은 부피나 면적을 가지고 잽니다. 그래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부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큐빅미터라고 해서 CB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 역시 큐빅미터라고 안 써주고요. 그냥 CBM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럼 아, 용적에서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면적 같은 경우 스퀘어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제곱미터로 쓰는 단위 있죠. 이거를 가지고 면적을 보통 많이 잽니다. 그 다음에 액체 등의 단위는 원 배럴이라고 해서 이 원 배럴을 31.5 갤런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또 36 갤런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실제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미국하고 거래할 때는 원 갤런이 31.5 갤런인데 원 배럴이 31.5 갤런인데 영국하고 거래할 때는 36 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전부 다 알고 무역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수양으로 통일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 간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원 갤런은 3.785 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4.5 갤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갤런들의 차이를 가지고도 또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접 단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개수 단위입니다. 개수 단위. 첫 번째 보시면 기억에 원 다스는 우리가 한 다스라고 부르는 거죠. 한 다스. 그게 12개입니다. 한 다스는.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원 그로스라고 해서 원 그로스 딱 하면은 12 다스. 12개의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한 다스가 12개 있는 거. 12개가 12개 있는 거. 그래서 144 피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몰 그로스라고 하면은 10 다스인데 120 피스. 10개 곱하기 12 해가지고 10 다스로 120 피스가 되고요. 원 그레이 그로스라고 하면은 12 그로스인데 1728 그러니까 144개를 12로 곱한 1728 그래서 원 그레이 그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스에 대한 개념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문제 정도를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단위에 대한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과부족 용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ML 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클로스라는 건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ML은 이제 M more L은 less에서 ML 클로스 과부족 용인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 곡물이나 광물 같은 산화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품 포장된 화물 같은 경우는 많거나 적거나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계약한 박스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박스 단위가 갑자기 회사 운송을 한다고 갑자기 박스가 좀 찌그러질 수는 있지만 그게 자체가 사라져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벌크 화물들이 있어요. 뭐 곡물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광물 같은 것들은 실제로 처음에 정확한 양을 재서 배에 싣고 출발을 하더라도 바다를 지나가는 도중에 그 수량이 늘거나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해충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날씨 요건 때문에도 많이 변하고요. 그래서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약속한 수량 그대로 전달받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L크로스를 적용해서 곡물이나 광물 같은 산화물인 경우 운송 도중 감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과, 부족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ML크로스라고 하고요.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하에서는 제30조 B항에 소개되어 있으며 과부족의 비율은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신용장 통일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과부족 용인을 할 때는 최대 5%까지 아무 얘기가 없더라도 5%까지는 과부족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용장 통일 규칙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30조의 내용을 보면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를 B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 단위 또는 개별 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 금액의 총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 용인 조건 신용장 상에서 아무 조건이 없더라도 5%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 근데 공산품이나 포장 화물이 아니라 벌크 화물일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계산 수량 조건입니다. 앞서서 과부족 용인 조건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벌크 화물들을 운송함에 있어서 5%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 거리를 운송하게 되면 이런 습기라든가 바다에서의 해상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해충이라든가 동물들에 의해서 많은 수량의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About, Approximately, Sucker와 같은 표현을 금액, 수량, 단가에서 사용하면 총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을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ML클로스 과부족 용인 조항에서는 원래 5%까지 허용했던 것을 About, Approximately, Sucker와 같은 용어를 써서 10%까지 늘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 규칙 UCP600의 제30조 A항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과부족의 비율은 10%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라고 되어 있는 A항에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에서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UCP600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산 수량 조건 앞서서 ML 클로스와 비교를 해두시고 문제에 나올 때 저 About, Approximately, Sucker라는 표현을 하면 아, 5%가 10%까지 허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가격 조건입니다. 자,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다른 조건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조건들이 바로 가격 조건입니다. 실제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격이 합당하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부담하는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래를 많이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가격 조건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가격의 표시. 거래 통화는 통화 자체의 안정성, 교환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통상 미국 달러나 유로화가 많이 사용이 된다. 실제로 이제 기축 통화라 그래서 달러화가 전 세계 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같은 경우 자국 통화가 달러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를 쓰고 있고 달러로 거래를 하려면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게 되면 환전 수수료라든가 환율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떤 걸 가격 표시로 할 건지 우리가 달러를 할 건지 원화를 할 건지 아니면 뭐 N화를 할 건지, 위안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시작을 하는 게 일단 가격 조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떤 통화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통화 자체를 거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잘 모르는 국가들이 있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국가와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달러나 안정된 기축 통화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위험의 이전 문제 등이 가격과 관성이 크기 때문에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가 1936년 정한 인코텀즈, 정형 거래 조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0 개정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에 대한 그 분기점을 나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거래 조건이 있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상품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CIF라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 인슈런스, 플라이트라고 해서 그 비용과 코스트, 비용과 인슈런스, 보험료, 그리고 플라이트 해상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을 CIF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 위험은 어디까지 매도인이 수입지까지 가는 중간에 어디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구체화시켜서 갖고 있는 정형 거래 조건입니다. 물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을 하긴 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양 당사자가 현재 관습적으로도 굉장히 강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정형 거래 조건, 인코텀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0버전 같은 경우는 역시 2000, 2010버전과 다르게 또 새롭게 실무와 연관된 개선된 점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최신 버전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가격 조건은 인코텀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내가 만든 원가로 파는 게 아니죠. 내가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게 되는데 내가 이 이익을 조금씩 까먹게 되는 게 있어요.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창고에 보관을 좀 해놔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역에서 항만에서 배를 띄워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까지 육상운송을 해서 거기서 항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거기서 또 배에다가 올리고 거기서 보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를 정했을 때 인코텀즈 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조건이 무엇인지까지를 결정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이 전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봤던 내용들이 있었죠. CIF 리아드라든가 리아드까지의 CIF 비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다 인코텀즈 조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에서는 인코텀즈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인코텀즈 2020만 또 따로 떼서 추후에 설명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물건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수출업자가 실제로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단월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고 연월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월 선적 조건은 특정 월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특정 월을 딱 정해주고 그 달 안에 선적을 완료해라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하루 작업을 하고 계속 작업을 해도 이 물건을 다 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회사의 물건만 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만에서도 계속해서 물건을 요청하지만 그것만 하루 종일 실어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특정 월로 산정한 게 바로 단월 선적 조건이죠. 그래서 신원트 셀 비 메이드 듀링 메이 트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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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됐을 때 아 이거는 5월 안에는 반드시 선적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월 선적 조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특정 월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신원트 셀 비 메이드 듀링 에이프릴 메이 트에니 트에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달에 아 그 기간 안에만 선적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선적 조건을 정해놓기도 하죠. 자 선적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상품이 빨리 부패가 되는 상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적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실제 도착했을 때 그 유행이 다 지나가 있거나 상품이 부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입업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선적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양 당사자가 정할 때 이런 선적 조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적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들 이거를 또 UCP 600, 신용장 통일 규칙 600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선적 기간을 쓸 때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해당 일자를 포함해서 선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짜까지 계속 선적 작업을 진행하고 그날 밤 12시까지는 선적 작업을 완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날짜 앞에 before나 after가 붙으면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 그 전날까지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거나 before는 그 전이고요. after는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앞에 어떤 표시가 붙느냐에 따라서 해당 일자를 포함하느냐 해당 일자를 제외하느냐 역시 시험에서 단골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반기 같은 경우는 해당 월의 1에서 15일 후반기는 해당 월의 16일에서 말일까지를 표시하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 중, 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초는 해당 월의 1에서 10일 중은 해당 월의 1에서 20일 말은 해당 월의 21에서 말일까지를 표시할 때 이게 선적기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on, or, about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역시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지정한 일자 전후로 5일을 포함하여 선적기간을 지정한다.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날짜를 포함해서 앞에 5일, 뒤에 5일을 모두 선적기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on, or, about 특정 날짜 앞에 5일, 뒤에 5일이기 때문에 그 특정 날짜 하루에 5일, 5일을 더해서 총 11일간의 선적기간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on, or, about이라는 거 한국말로 하자면 뭐, 뭐, 경애 어느 어느 시점쯤에 이런 말로 되는데 이 말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지문 속에서, 보기나 지문 속에서 이 on, or, about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 그 날짜를 포함하고 그 앞에 5일, 뒤에 5일까지 선적기간으로 잡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간을 선정할 때 언제 언제까지 이거를 수행해라 라고 할 때 with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일을 제외한 뭐, 뭐 일자 전과 어떤 어떤 일자 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선정할 때 within은 날짜를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within 3 days of May 15, 20, 20 하면은 5월 12일에서 18일까지 총 7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일을 제외한 앞에 일자와 후의 일자 모두를 얘기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일 같은 경우 15일을 제외하고 12, 13, 14 그리고 16, 18 총 해가지고 그 후를 포함해서 전체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선정할 때 within 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나 사건이 포함된 within을 쓸 때는 지정일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10 months to be made within May 15, 20, 20이라고 해서 5월 15일까지 선적을 진행하면 된다. 특정한 날짜나 사건을 딱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지정일을 포함해서 그 날짜까지 어떤 일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선적 기간 관련된 용어 그리고 지금 봤던 On or About 내용들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실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적을 할 때 분할 선적과 이제 할부 선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분할 선적 같은 경우는 말이 이제 분할하다 나눈다라는 의미인데 전체 선적 기간은 동일합니다. 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건을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선적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선적은 양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더라도 허용이 돼요. 어차피 정해놓은 선적 기간 안에 전체 물건이 실리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은 선적할 때 전체 물건을 동일한 작업 기간 내에 한 번에 선적을 하죠. 그런데 분할 선적은 전체 기간 내에 나눠서 실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보시면 거래 수량을 정해진 선적 기간 내에 수차례 선적을 진행하여 거래 수량을 완료하는 선적 방식이다. 신용장상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분할 선적은 항상 허용이 됩니다. 이 문구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분할 선적은 신용장상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선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파셜 신먼트 프로이비티드 프로이비티드 하면 금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분할 선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분할 선적을 금지한다라는 말을 써놔야 분할 선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선적은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적 일자는 분할 선적의 마지막 선적분이 최종 선적 일자로 잡힙니다. 수입업자한테 내가 언제 최종 선적을 했는지 선적 일자를 알려줘야 돼요. 이 선적 일자를 알려줄 때 분할 선적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계속 분할해서 선적이 되었죠. 그러니까 선적 일자가 여러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최종 선적 일자 마지막 물건을 완료하는 시점에 선적 일자가 최종 선적 일자로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아 이 날까지 실었으니까 선적이 완료가 잘 됐구나. 예를 들어 선적 기간이 30일인데 1일, 5일, 10일, 15일, 25일 해서 25일날 완료가 됐어요. 그럼 25일이 선적 기간으로 최종적으로 수입업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선적 때는 마지막 선적분이 최종 선적일로 지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부 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과 할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할부는 이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마다 그 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거래 수량을 약정한 기간별로 수차례 선적하는 방식이 바로 할부 선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스톨먼트 신먼트라고 부릅니다. 신용장상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할부 선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정해놓은 선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할부 선적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되냐 월마다 혹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선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선적 기간을 항상 뛰어넘게 되죠. 선적 기간은 보통 한 달이나 21일 내외로 정하게 되는데 이 선적 기간을 계속 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협의가 없이는 할부 선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할 선적은 어차피 정해진 선적 기간 안에 물건이 다 실리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할부 선적은 정해진 기간 특정 약정한 기간이 항상 선적 기간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부 선적은 자 그 다음에 약정한 기간별로 선적을 진행합니다. 근데 약정한 기간 중에 선적분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후의 거래는 무효인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이렇게 물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1월 10일 날 물건 보냈고 2월 10일 날 물건을 보냈는데 마지막 회차 때 3월 10일 날 물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1월과 2월부는 거래로서 인정이 되고 3월에 보내지 못했던 3월 10일 날 보내지 못한 거는 신용장상에서 거래가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이행청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양당사자 간의 분쟁이 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약정한 기간별로 선적을 진행하되 분할 선적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그 끊긴 뒤에부터 끊긴 뒤에부터 무효 처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보험 조건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많이 들고 계시지만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화물에 대한 보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험자 보험사가 아니라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의 보험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하고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하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보험을 직접 들어보셨다면 내가 보험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죠. 근데 무역거래에서는 수출하는 사람이 수출지에서 화물이 출발하기 때문에 수출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고 실제로 해상이나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수입업자가 받도록 하는 피보험자는 수입업자로 지정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고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다른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는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개념입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화물 하나에 대해서 1억원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1억원이라는 것은 실제 현재 시장에서 매겨진 가치죠. 이 물건이 1억원이다. 라고 매겨진 거죠. 그런 물건의 가치를 보험가액이라고 불러요. 일단 보험가액 물건의 가치를 평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1억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1억원짜리를 1억 보상받는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보험금이 조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억원짜리 물건이지만 5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보험가액은 1억이지만 실제로 내가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액은 5천만원으로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억원짜리 물건이 없어지면 저는 5천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1억이지만 내가 보험의 보상한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천만원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이고 물건을 평가한 가치액은 보험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1억원짜리 물건을 내가 1억원 보상받기로 보험을 들면 이거는 전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가액 물건은 1억원짜리 시장평가액인데 내가 나는 너무 보험료가 비싸 5천만원까지만 보상받는 걸로 들래 라고 할 때는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만큼 내가 보험을 다 안 든 거예요. 최고로 보상받는 금액을 설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1억원짜리인데 내가 이 물건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이 보험 만약에 이 물건이 없어지면 1억 5천만원 받기로 하는 보험을 든다. 그럼 그 1억 5천만원은 보험금액이 되는 거고 원래 1억원 평가액은 1억원이죠. 그래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계약의 목적이기도 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험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다시 충당할 수 있는 이익을 요구합니다. 보험을 드는 목적이죠. 그게 그리고 보험자는 뭐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안 나게 되면 나는 보험료만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뭐예요? 서로가 이익관계에 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손해를 봤을 때 그리고 손해가 나지 않았을 때 보는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보험이익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피보험이익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보험 조건의 계열을 보시면 통상 해상보험의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인코텀즈 상에서 또 볼 건데 CIP, CIF 중간에 I가 들어간 이 조건들 CIP, CIF 같은 조건들이 적합보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협회적합관과 신협회적합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역시 이 내용들도 해상보험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방식의 경우 곡물, 광산물과 같은 벌크하고 벌크화물의 선적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신용장 하에서 벌크화물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였죠? 과부족 용인 조항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자 1번에 3%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about approximately sucker라는 단어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허용한다고 했었죠? 바로 2번에 있는 일반적으로 5%의 과부족을 용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10%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자 들어가는 단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about approximately sucker 이 세 가지가 금액 수량 단가 앞에 붙게 되면 아 그거는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해서 10%까지의 과부족을 허용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일체의 과부족을 용인하지 않는다 자 일체의 과부족을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 그리고 표준품이죠 포장화물로서 박스에 들어있거나 이런 물건들은요 과부족을 용인을 하게 되면 안 돼요 포장화물의 개수가 적거나 많아지면 이거는 계약 수량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포장화물들을 쓰는 게 아니라 곡물이나 광산물 같이 잘 흩어지는 산화물 혹은 살아물 같은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나오면 거의 보너스 수준의 문제죠. 2번에 일반적으로 5%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해서 신용장 통일규칙 30조 B항에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부족 용인 조건에 따라 물품 수량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편차는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승인조건부 청약이나 보세창고도 거래 등에서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습니다. 보세창고도 거래가 뭐라고 했었죠? 내 물건을 수출해서 수입지에 보세창고에 넣어놓고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수입업자가 물건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거 1번에 표준품 매매 2번에 상표 매매 3번에 명세서 매매 4번에 점검 매매가 있네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점검 매매가 되겠죠. 세일즈 바이 인스펙션 이라 그래서 물건을 매수인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직접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의 품질 수준을 확인해서 거래를 이행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매매 보세창고도 거래나 캐시언 딜리버리 COD 나중에 송금 방식에서 나오는 COD 등의 거래에서 주로 활용이 되며 수입지에서 매수인이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에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 조건부터 시작해서 수량 조건이라든가 지금 나왔던 보험 조건들 그리고 수량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계산 수량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ML 클러스 과부족 용인 조항 같은 것들 문제를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요. 포인트를 딱 짚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FAQ라든가 GMQ라든가 아니면 TQ 테일컬이라든가 RT라든가 이런 내용들 어떤 게 선적지 품질 조건이고 어떤 게 양육지 품질 조건인지 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중요했던 거 우리가 수량을 할 때 잉글리시 톤 그리고 아메리칸 톤 그리고 현재 쓰는 프렌치 톤 우리가 쓰는 매트릭 톤이죠. 그래서 이런 수량 단위를 봤었는데요. 역시 잉글리시 톤이 1016kg 아메리칸 톤이 아메리칸 톤이 907.2kg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1톤의 단위가 1000kg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영국 톤 같은 경우 우리가 브리티시 톤 잉글리시 톤 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그로스 톤 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아메리칸 톤 미국 톤 이라고도 부르고 넷 톤 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트릭 톤 이라고도 부르지만 킬로미터 단위로 쓰기 때문에 킬로톤 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보험 조건에 나오는 것들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서 내가 최고로 보상받기로 하는 한도액 이거를 보험 금액 이라고 하고요. 보험 가액은 실제 물건의 평가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의 평가액이 어느 정해진 가격일 때 그것보다 많이 내가 보험을 보상받기로 하고 든다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초과 보험이 되는 거고 보험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적게 받는 걸로 보험 한도액을 정한다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 일부 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이 드는 거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동일한 바로 전부 보험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 수량, 보험 조건 등 전부 다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또 중간에 나왔던 개수를 세는 것들 있었죠. 다스 같은 것들 그리고 갤런이라든가 배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은요. 전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외우고 있더라도 시험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복습을 해놓으신다면 시험 나왔을 때 충분히 보너스 문제로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뒤에 인코텀지의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